여보세요. 내 이름은 주다. 키퍼랜드위 가나를 투어 애니메이터로 임명했습니다. 델리에서 차로 타지마을, 타지모헬, 과아그라투어, 에그라투어를 걸어보러 왔습니다. 자, 가자. 이메일 확인을 시작하십시오. 예, 키퍼랜드위에게서 차 번호를 얻었습니다. 호텔 리셉션으로 이동하여 자동차를 요청하십시오. 운전자는 이미 기다리고 있습니다. 운전기사를 만나고 에어컨이 장착된 아그라시티, 에그러시티에서 편안한 승차를 즐기십시오. 도중에 화장실이나 간식을 사용하고 싶으면 운전기사에게 물어보십시오. 타는 동안 잠을 잘 수 있습니다. 도착하는 아그라에서는 개인 가이드가 회의 지점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. 이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타지마을을 방문하여 둘러보기를 시작하십시오. 귀하의 가이드는 타지마을 최고의 명소에서 사진을 찍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타지마을 여행 후에 관심이 있으시면 귀하의 가이드는 점심 식사를 위한 옵션을 제공할 것입니다. 그렇지 않으면 아그라포트를 방문한 후에 점심을 먹을 수 있습니다. 또 다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아그라유세로 이동하여 무굴 왕조의 황제들의 주거지였습니다. 아그라포트, 에그러포트를 45분간 둘러보는 도시의 멋진 추억을 감직하고 델리에서 원하는 위치로 다시 돌아오는 여행을 시작하십시오. 이제 중요한 정보를 들어봅시다. 공항 픽업 시 예약 시 항공편 번호를 반드시 적어주십시오. 회의 지점과 시간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. 걸을 때 호커와 행상인을 피하십시오. 오전 4시에서 오전 10시 사이에 픽업 시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 투어를 예약하지 않은 경우 빨리 예약하십시오. 보고 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 채널을 구독하고 최신 여행 업데이트를 위해 종 아이콘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.